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드디어 제가 구독분들이 4만 분이 좀 전에 막 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.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.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리든 항상 찾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응모하실 때는 구독 안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응모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. 아무나 가능하고요. 댓글에 제 영상 올리는 이벤트 영상 댓글에 응원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고요. 다른 분 다르신 곳이나 제가 다른 곳에 고정 댓글에 이렇게 대댓글 다르시면 안 돼요. 컴퓨터가 못 읽어요. 그래서 응모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댓글을 꼭 다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그 계정으로요. 그렇게 단독으로 꼭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응모 기간은 오늘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올리는 시간으로부터 일주일 후 7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까지 댓글로 응모하신 분들은 가능하고요. 그 이후로는 제가 바로 추첨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걸로 추첨 당첨자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15분께 드리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. 제가 이제 상품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 저번에도 2월에 3만 이벤트 할 때도 협찬해 주신 분인데요. 네이버 다육이야기 사장님께서 다육이 분갈이 흡 초보자 세트 이거를 다섯 분께 또 협찬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당첨된 분들 제가 주소랑 연락처 드리면 직접 무료 배송해 드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. 사장님 이 자리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다육이랑 화분 제가 만든 거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냐면은 제가 어제 처음 영상 올린 거 보셨죠? 거기가 어디냐면은 웰 다육농장 도매 소매하시는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더니 가격을 또 많이 저렴하게 착한 가격에 주셨어요. 사장님이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거를 좀 제가 감안해서 골라 주시기도 하고 제가도 골랐고 이렇게 해서 꼼꼼히 해서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좀 커요. 화분채 원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화분이 커서 원래 크게 키우려고 화분 큰 곳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얼큰이는 조금 색감이 이렇게 얘는 조금 얼큰이에요 더 그런데 색감이 조금 빠져 있길래 색감이 조금 더 들어있는 걸로 색감 있는 걸로 조금 작아도 이건 좀 이웃님들이 키우시면 되니까 색감이 좀 있는 걸로 골라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.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이름이 저기 아가보이레스 매창 SP 요거 다섯 개하고 요거 뭐냐 자보금 자보금 요거 다섯 개 금이에요. 요거 그렇게 해서 요거 매창하고 요거 자보금하고 한 개씩 해서 다섯 분께 드릴게요. 그 랜덤이에요.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 저도 없는 거 이거 다 저도 없는 제가 없는 거 키우고 싶은 것만 골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추천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요거 파랑새 요거 다섯 개 요거는 제가 골랐고요. 요거 화분도 제일 그동안 제가 저번에 찾아온 거 중에서 제일 앙증맞고 귀여운 걸로 골랐거든요. 그래서 요거 요거 파랑새 하나하고 요거 제가 만든 그냥 조물조물 만들었던 거 화분들 한 개씩 요거하고 요거하고 해서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니까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. 또 운 좋으면 또 이렇게 당첨되시니까 난 안 돼 이러고서 응모하지 마시고요. 그냥 댓글만 그냥 쩐만 찍어도 정말 쩐만 찍으면 좀 그렇긴 하고 사망구독 축하한다고 그 한마디만 해주셔도 되니까 꼭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. 여러분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